최근 일본 언론들에서 연일 후지산의 기습적 분화가 언제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내용의 전문가들의 분석을 특집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후지산에 대한 대폭발 우려가 또다시 대두되는 이유를 보면 후지산 관측 결과 지하, 마그마 활동과 관련하여 신부 저주파 지진이 최근 한 달간 605 정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주파 지진의 증가로 곧바로 폭발의 전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일본의 지진과 화산폭발 관련 언론 보도 형태를 보면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주기로 바뀌는데요.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 지난달부터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으며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난카이 트로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경고를 한 달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분위기가 다시 후지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후지산 대폭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후지산 폭발 이야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수십 600미터 이상의 심해에서만 서식한다는 대형 오징어가 최근 일본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자주. 최근 보도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재앙의 전조현상으로 두려워한다면서 후지산 폭발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일본 열도를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발생 직전에 나타났던 심해종인 대왕 산갈치가 일본 대수의 해안가에서 이상하리만큼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후지산 폭발이 곧 발생할 수 있는 최고의 위기 순간까지 갔다가 결국 폭발은 안했는데요. 또 다른 최근 후지산 폭발 징후로는 렌즈구름입니다. 그런데 이 렌즈구름이 지진운으로 후지산 폭발 징후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렌즈구름은 상승기류가 산맥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것일 뿐 특별히 화산 폭발의 전조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후지산이 곧 폭발한다면 후지산 폭발로 인한 피난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80만 5,627명이며 쓸 시간 이내 용암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약 11만 6,000명입니다. 후지산은 해말 3,776m에 달하는 산으로 일본 도쿄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후지산은 781년부터 총 17번 분화했으며 마지막으로 폭발한 기록은 에도 막도 시대인 1797년 12월 16일이며 호에이 분화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후지산 분화 시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864년에서 866년 해안 시대에 발생한 분화처럼 마그마가 흘러내릴 가능성입니다. 온도 구극도인 마그마가 시조카연 후지시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바다로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07년 호에이 분화처럼 대량의 화산재가 도쿄 등을 덮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도로나 여러 기반 시설이 파괴될 수 있으며 인명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후지산 폭발 시 한반도가 일부 피해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진 화산 해양과학 전문가들 또한 활화산인 후지산은 당장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화산이 언제 어떤 규모와 형태로 분출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약 300년 동안 분출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에 강력한 힘이 응축돼 폭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후지산이 대폭발을 한다면 후지산 폭발 이후 화산재가 경상남도 합천지역까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 일본 화산 폭발 이후 화산재가 경상남도 합천지역까지 날아온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산재는 물에 젖으면 전기가 통하는 성질이 생겨 누전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후지산이 만약에 정말로 2023년에 폭발한다면 화산재의 많은 부분이 동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난류 현상으로 한국도 피해 영향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후지산 화산 폭발이 편사풍이 주로 부는 겨울철이 아니고 곧 타가울 여름에 일어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바람은 주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부는 패턴이 있어서 피해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